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9년 4회차 소방법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는 나고 물었어요 소방대 소방대에는 공무용이 있죠 공무용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 자 공무원은 말 그대로 소방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가는 분들 소방공무원이고요 의무소방원은 군대를 소방소로 가는 분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동네에 사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그런 소방대를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공무용 소방대 암기를 해주세요 공무원 어디예요? 자체 소방대원 3번 자체 소방대원은 뭐라고 했어요? 자체 소방대원은 4류 위험물로써 지정수량 3000배 3000배 이상이면 자체 소방대를 구성을 해야 된다 구성을 해야 돼가지고 지정수량 12만 배 이하면 자체 소방대원 5명 그리고 화학소방차 1대 그리고 12만에서 24는 10명 그리고 화학소방차 2대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죠 자 그거 자체 소방대 위험을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테고요 답은 자체 소방대가 되겠습니다 42번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실무교육에 관한 계획은 계획을 실패하여 매년 누구의 승인을 얻어 교육을 실시하는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실시하는 사람은 한국소방안전원이죠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얼마에? 2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를 해야죠 기술자 교육 근데 그 교육의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승인은 당연히 소방청장이 됩니다 소방청장이 해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위임을 한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답은 승인은 넣어둬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화재 원인조사에 대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인조사 화재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화재 원인조사와 그리고 피해조사로 분류되죠 원인조사에는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요 발통연피소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냐? 그 원인을 찾는 거니까 화재 발견 발화원인 발화원인이죠? 발화원인 조사 발견통보 이게 발견 통보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조사하는 거 그 원인을 조사하는 거 그리고 연소상황조사 그리고 피 피난상황조사 그리고 소화설비 소화설비들이 동작했는지 안되는지 소방시설 시설 동작을 했는지에 관한 조사 이게 원인조사가 되겠고요 피해조사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거예요 죽었냐 안 죽었냐 합니다 이게 인명피해조사하고 재산피해조사 두 가지 피해조사입니다 시험은 다 어떻게 나와요? 답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사지선다니까 아닌 것은 해서 여기가 답이에요 아닌 것은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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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이 중에서 세 개를 주고 나머지 한 개가 껴있는 게 거의 시험의 방향이죠 여기도 보면 발화원인조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피난상황조사 여기 있고 세 번째 연소상황조사 여기 있죠 연소상황조사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껴있는 게 피해조사가 하나 껴있다 이거예요 인명피해조사가 껴있던지 재산피해조사가 껴있던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언제나 피해조사하라는 거죠 시험 문제는 원인조사고 시험 문제는 원인조사고 답은 피해조사가 되는 거죠 원인조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44번 항공기 경납고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 항공기 경납고 경납고 똑같죠 비행기를 놓는 데는 경납고고 차를 놓는 데는 차고죠 이런 결론은 세워놓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물건들 비행기든 차고든 이런 것들은 다 항공기 및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는 겁니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경납고 차고 또는 실질적으로 차를 쓰는 거 운전학원 세차장 또 정비공장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차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차든 비행기든 관련된 것들인데 이거랑 헷갈리는 게 뭐가 있어요 운수시설 있죠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공항 항만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철도 역사 얘네가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움직이는 것들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다 사람 공항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비행기 있는 비행기 세워놓는 그 경납고가 아니라는 거죠 항만도 배를 타기 위한 그 항만 시설이에요 그리고 여객 자동차 터미날도 당연히 터미널이고 철도 역사도 역사예요 선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운수시설은 다 뭐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운수시설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규모 그런 공간들을 운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는 타는 데가 아니라 세워놓거나 정비하거나 이걸 활용하는 실질적으로 기계를 활용하는데 그런 데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운수시설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헷갈리지 말고 정리를 해주세요 45번 소방대산물의 방염등과 관련하여 방염등과 관련하여 방염등 성능 기준은 무엇으로 당하는가 방염등 성능에 대한 기준 그거는 어디에 있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이라는 건 시행령에 있다는 얘기죠 시행령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에 그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방염 성능 잔신 시간 잔염 시간 잔...염 붙었을까요? 잔염이 왜 있으니까 잔신 그리고 탄화 길이 탄화 면적 또 불꽃 접촉 횟수 촉 횟수 최대 연기밀도 방염이라는 건 어떠한 물건 뭐 합성수집 합성수집 뭐 이런 데에다가 방염 어떤 재료를 갖다가 도포를 해가지고 잘 안타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게 만드는 건데 그 안타는 게 어느 정도 안타느냐 뭐 시험을 해보면 뭐 이런 물건이 하나 있다 뭐 합성수집은 뭐든 여기에다가 번을 갖다 불을 뗐어요 불을 뗐어요 떼가지고 얘가 불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정지될 때 불이 꺼지면서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라는 거죠 불꽃을 올리며 처음에 이거 잔염 이건 불꽃염자잖아요 불꽃이 그칠 때까지의 시간 불꽃을 자 불꽃이 그칠 때까지의 시간 얘가 20초이네 얘 잔신은 불꽃이 아니라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상태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 그걸 잔신 시간이라고 얘는 30초 그래서 얘는 뭐예요 불꽃연소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훈소가 끝날 때 불꽃은 당연히 없어졌고 거기에서 훈소까지 멈출 때까지의 시간 그건 30초 이내 다 이내죠 빨리 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태우기 시작해가지고 불꽃이 꺼질 때까지의 시간 그게 20초 불꽃이 꺼지고 여기까지 다 멈출 때까지의 시간 30초 탄화 길이 여기서 타기 시작해서 탄 길이 20cm 이하 이내 탄화 면적 탄화 면적은 이렇게 이렇게 넓게 타겠죠 이 면적 50제곱센치 이하 접속 그 불꽃 접촉 횟수 3회 이상 3회 이상 시험을 해도 다 이 기준에 만족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만족했는데 두 번째 다시 한 번 접촉하니까 다 타버렸다 이건 만족하기 못하는 거죠 최대 연기밀도 400 이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기밀도는 측정을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 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감하는 법률 시행령에서 있다가 시행령에다 적어놓은 건데 그 위치를 찾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위치를 우리가 기사 공부해가면서 그런 위치까지 다 외우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냥 답여 오는 거죠 그냥 자 이건 대통령령이다 어두워 Probably 다 든다 이런 내용들은 가사에 있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하실 수 있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